독야청청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젊은이들, 청소년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와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우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여러분들 제목에서 봤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여우와 하나님의 얼굴만 정말 전심으로 구했느냐 여우와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쭉 4장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짧은 성경 안에 여우와의 얼굴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여러분 1장을 보시면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요나에게 여우의 말씀이 임하죠. 여우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성급 니네로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짜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진짜 선지자고. 그 다음에 또 요나하고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도 있어요. 여러분 요나 사람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일까요?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도망쳤습니다. 니네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니네는 그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여기 지금 보면 3절에 나오죠.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일어나서 말씀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일어나서 뭘 했어요? 여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반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와의 얼굴을 또 나오죠. 여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있을까요?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는데 요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이 배를 그냥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쫓고 있고 요나는 도망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을 피할 길은 없다. 하나님을 피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 하면 그 사람은 어딜 가도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쫓아가신 거예요. 요나가 어딜 가도 하나님께서 쫓아가십니다. 요나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 때 3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어요.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언제 구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때 가서 하나님 나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아를 만났을 때 예수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10편 139장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10편이 있어요. 139장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실제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주님의 앞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 수월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간다고 하는 음부입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그 바다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배를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풍당이 일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다이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심지어 먼저 가서 계세요. 하나님을 피할 길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요나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예수님께 항복하시고 여러분의 이 젊음의 시기를 정말 하나님께 순순히 내어듯이 들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버텨봐야 소용없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순순히 항복하세요. 그게 최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음의 때 정말 반항하는 시기 제 멋대로 살고 싶은 시기 그런 충동질이 사단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옵니다. 주님 이 젊음의 때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여우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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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